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코스틸리닛의 과습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리그로 연습해야 돼 그래서 리그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거지 응, 역시 난 천재였어. 아, 틀렸구나. 아이헤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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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듬드 완성 다 된 것 같은데? 와. 댁 무섭네 방금전에 엄청 무섭네. 와. 야 방금전에 진짜 정신갓다고 하는 느낌이었다. 와. 방금전이 진짜 무서웠다. 강구절이 진짜 무서웠다 인정한다 강구절이 진짜 무서웠다 깜짝이야 놀랬네 누구야 어떤 남자야 아 가려 가렵지마 가렵지마 좋았어 자 한판 기분좋게 한번 이기겠습니다 자 방심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다가 진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 상대 이와 유저다 코아줌 했나? 구아구아구아구아 자 아헤이 뭘 기분좋게 이려요 그전에 고바스보 고스바보 고파스보 고스바보 변나토리 낭만고라니 고스트롤 흐흐흐흐흐흐 아니 벌써부터 정신공격을 시정하시다니 볼테나이지 시작도 안했는데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정신공격때면 졌잖아요 금강림 때문이야 좋아할게 이번엔 방심하자 아까 방심도 안했었는데 현대가 잘하는거죠 야 안된다 와아 얘 뭐야 얘 뭔데 뭔데 이런것만해 뭔데 너 너 뭐야 정체가 뭐야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데 어 가라 볼일 다 맞으면 끄지라 와 진짜 상대하기 힘드네 와아 미쳤십니까 닝겐 미쳤어요 미쳤냐구요 가 와아 와아 반명은 니코아 안녕하세요 좋아 이번엔 이겨보겠어 어 아잠깐 아 젠장 헷갈렸어 아아 하지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스트리머 아주 좋아요 넌 분명히 또 투하를 하겠지 자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주면 돼 임마 어디서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내가 몇번 당할거같은 그런 바보로 보이냐 어 내가 그런 바보로 보여 내가 그런 바보로 보이냐고 내가 그런 바보로 보이냐고 내가 그런 바보로 보이냐고 어잠깐 와아 나 저렇게 왜 다졌어 아 난 분명히 저렇게 안났는데 아아 망했다 아 아 아 한번 잘못된거 때문에 이렇게 되버렸죠 와아 슬래그라니야 이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해주십쇼 이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야아 야지 뭐야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와 정체가 뭐야 와 정체가 뭐야 졌어 한판 더 안되겠다 야아 졌는데 아니 연습이에요 원래 랭크 예 랭크전으로 연습하는 스크리머 열어보라고 붓기외선의 고스나리에 일정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거에요 품보러 들어왔을 때 대처 사실을 모른단 말이지 아! 아 짝땡인줄 알고 와 아 타구가 멈췄어 잠깐 와우 와우 오 멋졌어 방금전에 야아 모스나리로 그렇게 하는 상대는 쉽지가 않다 뭐 쉽지 않다고 했다 쉽지 않다고 했어 쉽지 않다고 했어 아 아 가라 볼일 다 맛있으면 끄지라 티스피을 만들지 몰라요 만들지를 몰라요 티스피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날려보는거 보이십쇼 자꾸 이게 이렇게 대번이니까 자꾸 꼬이잖아요 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거잖아요 티스피 나도 알아요 이런식 오면 이런식으로 하는거 알아요 저도 안다구요 만들지 모렐뿐 오오오오 진정해 선생님 선생님 진정해요 아 뭐야 아니 바꿨잖아 상대방 실조합 아 젠자 에이 안된다 에이 안된다 에이 안된다 에이 안된다 에이 안된다 가라 가라 볼일 다 맛있으면 가라 아 잠깐 내가 왜 바꿨지 아아 왜 바꿨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구만 이해가 안되는구만 아 왜 바꾼거야 바꾸면 안된다고 오오 아 매치포인트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고시나리의 모험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 잠깐잠깐 와 또 실조할꺼니까 에헤이 와아 아 자꾸 바로 죽는거 아니겠지 가라 볼일 다 맛있으면 그지라 그지라우 아 자꾸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기는 타이밍을 늦추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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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가줘 한판 이겨보자 좀 못 이겼단 말이야 아아 자꾸 왜 바꾸는거지 가라 야 지는줄 알았네 와아 추잡이라뇨 실력은 늘리는거죠 추잡이라뇨 추잡이란 단어는 골시나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정정해주세요 추잡이라니 딱 오세요 자 원래 3세판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판까지 했으면은 3세판 끝을 봐야지 바로 방 만들죠 네 한 세번정도로 만들어 세번정도는 해야지 랭크전을 세번정도 해야 아 좋아요 연습할 사람 구합니다 랭전에서 구하시면 돼요 화요이님 멀리서 찾으세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에이 그러다가 지는데요 아 진짜요? 보라님 보라님 레알 장난꾸러기라니 뭐지 하시는거에요 장난의 장자로 꺼낼지 몰라요 보라님 보라님을 레알 장난꾸러기라니요 장난의 장자로 꺼낼지 몰라요 보라님 아 뭐야 아 아니 왜그래 저 사람 봐주잖아 지금 아 아 아 뭐야 아니 뭐 이상 와 나 바본가 바본가 아 뭐 이상한 경우를 담았나 내가 자꾸 자꾸 잘 잘못보네 봐주세요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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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아시잖아 지금 저렇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거 보여주는거잖아 와 어떡해 여기까지는 왔다 아 왜 바꿨지 어쩔 수 없다 에이 뭐야 빌드 유저구나 상대 빌드 유저에요? 상대 빌드 유저에요? 뭔소리에요 자기소개라니요 안녕하세요 고치나리라고 해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되요 유튜브 나오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빌드 해봐도 되나? 아 왜 바꿨지? 야 야 야 위험했잖아 방금전 위험했다 방금전 위험했다 와 와 와 와 와 진정해 잠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라고 와 진정해 그다음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아 젠작 잘못봤다 아이 왜이래 고씨야 자꾸 실수가 남발이 되면은 이거 안된다고 극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안된다 와 끝났다 아 뭐야 상대 tcp 난다 저도 tcp 날아요 에헤이 에헤이 왜 자꾸 막는거까 고씨야 설명좀 해봐 와 와 안되네 열받네 열받네 이씨니코아 안녕하세요 봐라 미발종이라서 별로 그렇게 큰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만 알려줄 수 있는 아 잠깐만 자 지금 뭐 헛소리할 때가 아니야 고씨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차려 아 아 아 왜이래 고씨야 아 이길 수 있는 기회 방금 놓쳤잖아 아 아 아 아 생각하지마 고씨야 생각하지마 아 고씨야 아 아 아 아 아 아 열받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에임마이너스에 떠지진 않았어요 자 커스텀해서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들어오실 뻔은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구요 아직 유튜브 그동안 누르시면 그냥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클이라고 할 줄 아는게 없는데 퍼클이라도 하는게 어디에요 아 퍼클만 잡으면 뭐합니까 연습을 안해서 그래요 저 하키는 좋았어 아 나 뭐하는거지 그치 내가 하는게 지금 뭘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 아 왜 바꾼거야 와 졌다 아 강아지님 구아안녕하세요 아 어려워 뭐지 왜 멈춘것처럼 보이는건 내 기분탓인가 멈춘것처럼 보이는건 내 기분탓인가 뭐지 저버가 그렇게 좋은거 같지 않은데 지금 강아지님 어서와요 아 쟤가 안좋은건가요 아 쟤가 안좋은건가요 아 쟤가 안좋은건가요 아 쟤가 안좋은건가요 아 쟤가 안 Neighbor 너너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너넛 와 공격이 어떻게 꾸준히 오냐 아 왜 바꾼거지? 내가 바꿔놓고 이해가 안되네 와.. 잤다 아 잠깐만 아니 와 저기 어떻게 저기가 안들어가지냐 근데 뭐야 쟤 내가 인터넷이 안좋은건가 커넥트 에러 뭐야 알아요 그 그거는 봤는데 님 방송 다 튕김 다시 오 안되는데 아니 지금 아니 인터넷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전파를 제가 진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아니 다른건 다 잘돼 이거 왜이래 아니 잠깐만 이거 자꾸 인터넷이 이상한데 뭐지 난 아무것도 건든게 없는데 인터넷이 근데 우리집 인터넷은 괜찮은데 아 방송도 끊겨보인다구요 진짜요? 아 아 지금 아 버퍼링 걸렸어요? 지금 괜찮아요? 한번 다시 시작해볼게요 방송이 끊긴다는거는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 오 아 헤잇 망했다 아 순간 방송 끊긴다 그래가지고 진짜 식겁했네 딴 건 몰라도 방송이 끊기면 안 되지 와 나한테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와 공격 미쳤다 진짜 아 바꿔도 의미 없고 아 잠깐 왜 바꾼 거야 도대체 아 나는 바꾸기 싫을 때 자꾸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 이상한 실태에 대해서 아 이건 내가 바꾼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이거 뭔가 이상해 테트리오 예 아니 제가 튕긴 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튕긴 건 맞는데 그쵸 테트리오는 계속 튕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진 게 아니잖아 한번 더 해보고 아 내가 방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구나 오케이 아니 튕겨 본 적이 없는데 많이 죽어 본 적은 있는데 튕겨 본 적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튕기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네리의 크리미디어입니다 유튜브 다 보실께 유튜브 구독 한번씩 올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원이 그래도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으로 가면은 괜찮다 아 진짜 그러지마 아 이러지마 나 이거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어 OBS 자체가 끊겼는데 아 아 아 지금 제목 귀에 잘 들려요? 아 안 들리죠 아니 어 어떻게 재접수 성공인데 지금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니 지금 OBS도 튕겼다가 다시 됐어요 어 왜이래 아니 나는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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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에 이 퍼클 날렸는데 근데 못받았어요 어떻게 돼 못받 못하냐 못받았어 기다려봐요 저기 다시 다시 만들게 잠깐만 아예 게임을 껐거든요 지금 게임을 다시 켜야돼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잠깐만 잠깐만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근데 딴 게임이 지금 딴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자체가 문제면은 방송을 못하지 방송 자체가 문제면은 방송을 못하지 방송 자체가 문제면은 방송을 못하지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하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다고 하시게 유튜브 구독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고시나리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모시 니혼오카타가이타라 어 니혼 어 니혼오카타가이타라 워타시노 어 유튜브 도록 오네가이시맛 자아 들어오시고요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해 아니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시청자가 갑자기 급증했어 네 오늘 시청 시청 이거 지금 시청자가 갑자기 급증했거든 이거 아닌 것 같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 트위치가 볼까? 다른 데 볼까? 약간 그런가? 내 인터넷이 문젠가? 다른 데 잘되네 이제 다른 데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인터넷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 걸까 일단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잘만되는구만 그러게요 고시나리를 고시나리를 고시나리라는 스트리머를 보기 위한 팬분들이 신문한분이 아닐까요? 아 진짜 안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헛소리 한번 좀 했다고 헛소리 한번 좀 했다고 그렇게 참교역 들어가면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참교역하니까 아 뭐 깜짝이야 또 저기 좀 멈추는 줄 알았네 또 저기 좀 멈추는 줄 알았네 또 저기 좀 멈추는 줄 알았네 와 어떻게 잘하냐 이거 아 아 아임 레벨1님 저에게 돌아가시다니 연습이 더 필요해 보이시는군요 아 젠자 망했다 아 뭐야 아 가려워 이건 뭘까 주차측의 농간일 수도 있어 도대체 뭐지? 보통 시청자가 나가고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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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못됐다니까 지금 OBSL랑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OBSL CPU 정상이고 저 지금 다 정상이에요 좋네요 오 와 이거는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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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야 살았어요 어 어 어 되돌이니 구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잘 오셨어요 방금 전에 인터넷 시즌에 방송에서 방송이 약간 어려워졌던 고시나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였으면은 다른 식으로 살아남았겠지 뭔소리에요 고시나리를 너무 낮게 표시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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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금으로 표시하고 있잖아 어 고시나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데 열심히 안하니까 문제지 와 떨띠우님이 죽는다고? 그만 그만 저기에 막아요 왜 자꾸 구멍을 막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렇긴하지 이제 간절함이 없긴하지 과연이 과연이며 약점 구만이 약해 과연 오늘 극복될 수 있을것인가 저에서와요 유튜브 한분만 구독 더하면은 440명 편안하게 갈수 있는데 누구 어 구독 눌러주실 의인 없으십니까 불편해요 뭔소리에요 아 이거 실수하셨다 와 실수하셨다 아 목이 저리가 아 실수하셨다 대찌니코 안녕하세요 아사 귀요님 출첵 감사합니다 잘오셨어요 들어오실 분이 맞아요 내일은 더 춥대요 내일은 외투까지 입고 다니세요 저 오늘 김파만 나갔다가 아침에는 걔도 편견해서 좋았는데 점심쯤 되니까 엄청 춥더라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반팔 입고 다녔잖아 덥다 덥다 그러고 에어컨 틀고 막 에어컨 없겨가지고 막 에어컨 망가지면은 막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잖아 아 진짜요? 아 자 컨셉 컨셉은 그날 하라겠습니다 아 자꾸 이상하게 둬가지고 내가 내 위기를 만드네 만들어버리네 아니 아 자꾸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하지마 생각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골수야 아 아 아 왜 이렇게 자꾸 위기를 만드니 야 이거 안되는구나 나 지금 잘못된거 맞죠 와 진짜 억울하다 오 잠깐잠깐잠깐 와 미치겠다 와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아 잠깐 이게 아니야 나 살아남아 보자 한번 아 나 뭐한거냐 내가 두고도 어이가 없네 아 젠장 하윤님은 1대1 할거야 진짜 하윤님 완전 된고 싶었어요 처음에 저도 못이겼던 초짜였는데 저 한번 이겨보겠다고 예 저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분이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하면 할수있습니다 랩랩님 어서와요 처음에는 제가 화요인이 구력 엄청좋는데 에헤이 에헤이 전장 킬핀 준비라도 하려고 했더니만 아 나 뭐한거니 아 자꾸 자꾸 팀가가지마 팀가가지마 그냥 흐름대로 가 흐름대로 자 흐름대로 가자 볼게요 흐름대로 가자 빌드업 갑시다 볼게요 생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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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하면 길이 보일거야 천천히 하면 길이 보여 천천히 하면 길이 보인다 자 길이 보인다고 했어 어허 어허 벌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잘못했죠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와아 빌드 망했다 이 빌드가 아니었는데 와아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울거에요 야아 모기가 좀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모기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진짜 짜증나네 아아 이거를 야아 이름 초간지 오케이 오케이 확인 미리 준비해야지 이샤 알 아리 제빈 이 랩 폭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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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GB였던 것 같애 R이 제이비 세 떨 요이 오늘 화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같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님께서 R이 제이비 오케이 확인 됐어요 자 오늘 화요일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 네 계십니까 혹시 저 오늘 화요일인줄 알았어요 자 R이 제이비님 대 뭐야 어디갔어 얘 여기있다 오케이 과연 누가 이길까요 R이 제이비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떨시오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진행이 좀 어렵네요 오늘은 화요일같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님이 질거다 같은거 같다 라는 표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네 아무도 투표를 안하십니다 Oh L시 찍고 다시 돌아왔다 우어어어어어어어엉 대도리님 우어어어어엉 자 우리 랩랩님 잠깐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떨쓰윤님께서 야 이거 20% 천몇평을 먹겠는데 어 일단은 화요이님께서는 이제 일단은 누군가 역배 역배로 인한 엄청난 이제 부담을 안고 가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진심모드가 들어갈지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였던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빌드였어요 빌드였구요 이건 빌드였나요 네 실수였던거 같죠 예 실수였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실수 네 그럼요 대신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사람한테 몰빵을 하면 안되고 그렇지 그렇지 과연 과연님은 엄지네 참포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못지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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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안정권 왔어요 야 아까 죽였어야 했는데 못지겼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허 자 야 화요인이 이제 빌드로 고집하시다가 당하십니다 아니 점프가 날라가나요 날라가나요 아직 안날라갔어요 야 아직 안날라갔습니다 진짜 날라가야되요 날라가야지 재밌는 꿀잠각이 나오죠 자 과연 화요님은 우리는 화요일같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님이 이기키는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죠 네 이거는 제 기분입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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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보냈어요 아 못보냈어요 지금 보내버려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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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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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어요 끝났어요 화요일님 와 역배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야 역배가 성공되었어요 야 158호 처음 몇 포를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포를 드셨는지요 야 이제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고스나리가 우리 주인공이다 들어와요 어 서큐버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서부꽃님 어서와요 고스 실수했어요 고스 실수했다 내 포인트 도려줘 뭔소리에요 깜짝 놀랬잖아 왜요 왜 왜 어 잠깐만 뭐라고 잠깐 뭐라고 잠깐 뭐라고 아니 1피가 아까 왼쪽에 있던 분이 그분 아니었어 나 오늘 왜이래 네 오늘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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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돌려주기 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안돼요 네 제가 잘못 봤어 뭘 잘못 본거지 내가 진짜 아니 당연히 왼쪽이 네 왼쪽이 안되니까 네 어쩌다보니 달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 상태가 좀 이상해요 화요일님이 이기셨고요 지금까지 화요일님이 그거였구나 나 진행이 아리제비님이 왼쪽에 있고 파유님이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어 야 나 왜이러냐 오늘 오늘 아침부터 인상했어 오늘 이러려고 했나? 야 망했는데 야 오늘 진행이 말끔하지가 않아요 진행이 말끔해지지가 않아요 틀났네 파유님이 이겼었구나 난 파유님이 진 줄 알았어 앗 난 저기요 하길래 그냥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했더니만 이따가 나중에 나 이걸 방금 좀 돌려봐야겠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입혔는지 여러분께 정신적인 피해를 주자니 이 골피나리가 말이지 골피나리는 원래 그런 스트리머가 아닌데 물론 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어 그렇다고 여러분께 피해를 주는 스트리머 아니었데만이지 왜이렇게 된건지 한번 돌려봐야겠어 정신차려 골피야 골피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너 오늘 그러면 안되는거 알잖아 아 우리 미치겠네 우리 왜이러지 우리 왜이러지 와우 우리 미친다 우리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한번 그 실수하곤 하더니 아우 잠깐 뭔가 자신이 없어졌어 자신감이 그 충만했던 그 스트리머 어디갔어 자신감이 자신감 밖에 없었던 그 스트리머 어디갔어 아우 뭐가 왜이러지 이 상황이야 마음 놓고 팰꺼 아냐 이사람 와 아니 뭐한거야 나 뭐한거야 아 뭐한거야 아 고쌰 내가 답답하다 와 와 너무 빠른데 와 와 으 으으 야 진짜 진짜 억지로 억지로 살아남고 있다 와 어떻게 살아남고 있지 빌드고 뭐고 너무 빨라서 진행이 되지 않네 에헤이 근데 여기까지 샤 남은거만 잘 샤 남은거야 음 잘 샤 남았어 도도림표님 와셔와요 되돌림님 와셔와요 아 젠장 어 이제는 끊기지는 않는 것 같고 어 퉁퉁님 오셔오세요 아니 퉁퉁님 하니까 퉁퉁이 엄마 모퉁이 생각이 나네 네 그분 아니시죠 네 지목 있어요 지목 있어요 또 지목 있어요 화요인인데 아 잠깐 저군요 화요인인데 저군요 오케이 접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어요 네 과연 어느 분이 이겠지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화요인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참고로 화요인이 더 잘하니까 화요인한테 거시면 되겠습니다 와 와 어려워 와 어려워 50대 50을 지키지 마십시오 고스나리가 진다고 이거 그 0.01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요인님 0.01 응 응 움직이지 말라 뜻이죠 응 네 아니 왜 이렇게 투표자가 많아 하필이면 또 자 이제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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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마지막! 아아아아악! 아 아깝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안 돼요 이제 이제 안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어 아 자 들어와요 이제 와 힘들다 주작이라뇨 제가 실수를 한거라니까 실수를 다 들어와요 어때요 화요인님 조금 두근두근 거렸죠 네 두근두근 거렸죠 자 빨리 들어와요 아 50호 잃었네 이런 저런 얼른 들어와요 볼 때마다 겁나 답답했지 왜요 곧이나 연습을 못했다니까 드디어 2만포 찍었다 아 이런 이런 유빅의 초신성 곧씨나리에 위험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자 조금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안그랬으면 진작에 끝나셨죠 전판에 진짜 진지하게 잘했다 진지하게 해도 못 이긴거면은 내 실력이 거기까지인거야 그래 인정할건 인정해야돼 오케이 진지하게 해도 못 이긴다 내 실력은 거기까지였던거야 오케이 인정할줄 아는 스크리머가 되자 좋았어 아 왜 바꾼거지 도대체 왜 바꾼걸까 도대체 왜 바꾼걸까 도대체 하지만 아하쿠아가 양화를 구축했죠 와 미치겠네 뭐가 잘 안된다 막으면 안되는데 말이야 자꾸 막히게끔 돼 아 젠장 망했다 아 아 안된다 아 무한과 에이 강제플레이 됐죠 이거 오늘 오네상 오네상이 누군가요 아가씨 오가 아가씨를 얘기하시는건가 와 힘들다 아 지나가던님 글쎄요 요새 바쁘신가봐 연애하느라고 그거 안들어가요 뭐야 예측 켜놓고 있었네 미안해요 간이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일하러 가시는거면 인정 바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 말씀하고 가실게 있잖아 이래야되요 이런 졌다 이런 저런 저런 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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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퉁퉁님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날까요 퉁퉁님이 살아나실까요 자 이제 REJB님하고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아 저거 안되죠 끝났다고 봐야죠 에이 저게 넘어가지 않으면 진짜 미쳐버려 자 자각형 넘어가지지도 않잖아 심지어 아리재비님 아리재비님 자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팔로워하시면 고씨나리의 클리닉입니다 유튜브 다 보시기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링니다 어 술드셨어요 고씨나리가 못먹는 수를 드시다니 오늘이 무슨 게임하지? 테트리오 같이 어떠십니까? 야 없네요 그러면은 빌드를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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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 죽기 힘들다 어? 뭐야? 뭐야? 나 저기 안쪽으로 눌렀는데? 와 바보아아 확인하고 위를 눌렀어야 했는데 확인하고 위를 눌렀어야 했는데 아 확인하고 위를 눌렀어야 했는데 와 탈수있는거 내가 죽었어 이거는 내가 야 와 이건 내가 죽었어 내가 후회한다 이거는 와 아니에요 이래서 고박쓰고라니요 은 Hollywood 어렵다 진짜 어렵다 패트릭들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연습해 봐야 되나 어 도토립니 나가셨다 2차절니 왜 히 티 unravel 어어 수와100 쟤 이길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지금의 저로는 이길수 없습니다 지금의 저로는 이길수없어요 그냥 이길 수 없는게 아니구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실색을 밟아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추화유님은 CG 성향이고 저는 디아오 성향이요 뭔소리에요? 한국 마인드 전혀 알아들일 수 없잖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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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인이 실수하셨죠 끝나나요? 끝나나요? 공격 들어오면 끝납니다 끝났어요 아 테트로 1,2,2 차라리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해봐요 한국 마인드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뭐야 1111 다굴 당했어요? 자 차근차근 쌓아보자 차근차근 쌓아주고 싶은데 아니 싸울려고 하니까 왜 자꾸 쌓여 딴게 나는 싸울려고 하니까 다른게 쌓이네 와 이건 뭐 야 고스였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온거에요 다른 분이었으면 벌썩 아웃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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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카이 아웃오브 이세카이는 이 아웃 이세카이 얘기하다가 죽었잖아요 아 젠장 내 탓인데 와 정신차리자 꽃게야 정신차려 Protest master 야 진짜 진지하게 연습해 봐야 되나 와 노는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겠어 바보 지급받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고스이나리안 스피리머 olive 굉장히 지금 불쾌해요 진짜 갑자기 고스날이 실력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야돼 아니? 내가 알던 고스가 맞나? 내가 알던 고스는 바보였는데 어 왜케 테트리오의 천재가 되셨지 라는 이제 그런 휴식어와 붙을 수 있는 테트리오계의 천재 고스날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림 안나오겠지? 연습을 해야되는데 말이지 고스님 망상이 너무 심한거 아닌 뭐에요? 망상이 망상 꿈은 꾸어야됩니다 제 꿈은 제가 꾸고 있잖아요 이게 방송을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말하면서 클레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kein 이최 도 재 와 112님이 원래 지종급이였는데 이분이 뿌테투를 사더니만 테트리오가 굉장히 하향이 되어버렸어 엄지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셔버리네 하는게임을 안하는 사람 뭔소리에요 했잖아요 얼마전에 자아 1대1 예측이 들어왔습니다 퉁퉁님 대 퉁퉁이 아빠 모퉁이님 대 고시나리 과연 어느 팀이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시나리가 이길것 같으면 1번을 퉁퉁님께서 이길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퉁퉁이 전뱅이 왜요 야 1포도 안걸리나 1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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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어 응 아무도 없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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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티스킨을 좀 하고 싶은데 티스킨을 못하잖아 이러면은 나오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나와 제가 자꾸 꼬입니다. 이런 와 와 와 차고가 멈췄다. 방송사고다. 죄송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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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자, 생각을 좀 하자 아우 가려워 아우 진짜 가려워 이렇게 이런 중요한 상관이 쿠로 시키니 멋져와요 야 패트리오가 안되네 오 Deal 야오오오.. 화요이님 야오오 제 테트리오에 처음 stom Ground 화요이님봐줘요 저 오늘 뉴뷰에와 응애했던 시절이 Station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괴물이 됐습니까 안돼요 오오 잘 깨웠어 아 잠깐잠깐 아 이러면은 껴줘야 되잖아 됐다 모든 준비이 끝났다 알리즈비님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빌드는 아니었는데 원래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가네 한 분을 보냈다는거는 보냈다는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골피날입니다 아 자꾸 생각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느려져 오늘 두 분이나 보냈는데 보냈는데 아 자꾸 무기 진짜 짜증나네 아 바보 뭐한거냐 야 놀고 계시잖아 자 그렇게 놀고 계시는거 좋습니다 골피날 골피날 좀더 오래 살아남기게 보시지요 오우야 누가 살아남았을까 뭐야 퉁퉁님 왜 봐주세요 이겼잖아요 수고하십시오 이 영상만 화요일 메니저대전 화요일님 vs 엄지공주님 자 매니저대전 아니 골씨나리랑만 안 뛰면 돼요 자 111인데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엄지님께 1만포 갑니다 엄지님에 대한 우아한 신뢰 어 뭐야 만포같은 십포 만포같은 십포 만포같은 십포 예 여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 알짱알짱거려가지고 짜증나네 됐어 좋았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가구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넘 무서워 그 시나리를 말씀하는거죠 자 오늘 분위기 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크님 어서오시구요 자 자 55112님 아까 전판과는 다른 위협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오 툭핀을 일부러 만드는 아주 센스 좋았습니다 떨뚜님 하지만 엄지님이 거기에 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비록 뿌테트에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빈드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얘도 엄지님이라고요 어 과연 어느 분위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공격이 이제 한방에 웁니다 이제 엄지님께서 제가 봐주시면 안되요 이때 틈톡을 끊을 수 있을때 끊어버려야되요 봐봐요 저러니까 못이기지 아유 아유 왜 장난하셔가지고 저건 졌습니다 엄지님이 졌다고 봐도 되겠지요 하하하하하하 맞쩍 엄지님 왜 그랬쩍 슬픈이 이길 수 있었쩍 아아 이번엔 실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돌려드렸습니다 됐쩍 자 다들 들어와요 어 포인트 달다 이런 저런 다 들어와요 이제 왜요 뭐요 뭘 뭘 해요 포인트 안들어옴 뭔소리에요 포인트 들어갔는데 안돼요 안돼요 그럼 다같이 못하잖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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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행이 얼마나 힘든줄 알아요? 예 안돼요 얼른 들어와요 킹도토리님 오셨다 그치 돈은 용서하네 농담이에요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같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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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잠깐 잠깐 투모드로 잠깐 자부잡았어 젠장 뭐야 아니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하지만 하지만 바로 아 아 잠깐 아 이게 아닌데 저기 막혀버리면 안되는데 우와 죽는줄 알았네 죽어라 한 분 가라 가라구 아 이러면 안되는데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 모기 잡았는데 또 왔어 와 이게 뭔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있지 와 이게 뭔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있지 그치 이 게임이 뭐길래 아 잠깐만 아니 아 잠깐만 아 아아 아니 짝땡이를 왜 바꿨지 아 바보 진짜 잘했는데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고있는 골피나리 네 골피나리 입니다아 그치 우리 금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골피나리를 안지 아직 그 3달 3달 됐나요 3달 좀 안되지 않았나요 안됐는데 펜영상이 5개야 응 정말 대단해 근데 펜영상이 하고치고 골피나리 디스 디스고글라지 아니 이런 실수하셨어요 아아 이런 이런 실수를 끝났어요 게임이 터졌어요 뭐야 엇 엇 와 괴수 아임 레벨1님 와 뭐야 왜 이렇게 다들 잘해 바로 시작합니다 방금 모임 보면 몰라요 봐준거잖아요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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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처음보다는 뭔가 좀 여유로워 좋았어 그렇다는거는 골피나리가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는걸로 알고 열심히 이만해주면 돼 좋았어 열심히 이만해주면 돼 골프야 넌 할 수 있어 안할 수 있다고 어 뭐야 아니 이런 실수로 줄여야됩니다 네 이런 실수로 이런 실수로 줄여야됩니다 아 진짜 너무하잖아 무한으로 즐겨 미시드랍 이런 저런 아 실수 됐다 이런 저런 안돼요 실수는 용납이 안되는거에요 나나나 나나나 아이쿠 ivedo jb님 방금전에 제가 두번 보냈던 두번 보냈던거는 진짜 야 나중에 해야겠다 공강림이 왜이렇게 잘하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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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던거야 와 죽는줄 알았네 자 침착하게 하면은 표현할 구멍있다 침착하게 하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표현할 구멍 분명 있습니다 자 없을수도 있어요 오 야야야 야 야 야 야 아아아아악 이런 글쎄 못참고 공격을 해버리시냐 글쎄 못참고 아이고 아 모기 이자식 진짜 혼자 2킬하고 죽었다 저도 2킬하고 승리를 한번 했었죠 그 승리는 엄청 달달했죠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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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퉁퉁님들 REJB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와 저쩌 와 공격 제대로 못해보고 죽었다 한번 초대해볼까 저도 속도전할게요 오오 아 아 이거 바꾸면 안되는데 잠깐 안됐어 아니 잠깐 자 후회해봤자 늦었어 지금부터 와 이걸? 이걸? 아니 에런님 왜 왜 저를 저로 인해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시면 아니대요 아 가려워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이럴때만 가려울까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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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헤이 꿀버니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네 방송 오신것을 환영해요 오신김에 출첵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아 야 잘하시는데 근데 뭔가 아까전보다 좀 여유로워진 느낌이라 될까 저 관전해보실 왜 왜 아리제이빈님 한번 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방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초대좀 하고 초대좀 하고 자 토카이 테이온님 에에 헤헤헤헤헤헤헤헤 포롤님? 포롤님이 누구에요? 제가 불렀는데 예 제가 불렀어요 네 제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예 어서와요 포롤님 아 절대 납치하려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구요 네 이번에 지금 저기 아리제빈님이 한번 관전 자기를 관전을 해달라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해주는 중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카이님 왜요 납치 아니에요 아 드럼요 들어와 들어와도 되죠 왜 안돼요 돼요 들어와요 왜 안돼요 보자 자 공부할거 공부하자 저건 실수한건데 실수는 뭐 바로 이렇게 다 잡아줄테니까 아이고 하지만 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아하 일부러 실수를 하시는겁니까 아니면은 위기를 즐기시는겁니까 끝났어요 뭐에요 뭐에요 뭔가 대단한게 있을줄 알았는데 대단한게 없었는데 쓰읍 뭐에요 제발 술 한잔하신거 아니죠 네 흐흐흐흐흐 멍해졌어요 이런 아 맞아요 미시드라면 좀 욕이 나오죠 네 욕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냉전에서 미시드라면은 난 저렇게 안돋는데 저렇게 들어오고 막 이상한게 막 내려오고 난 저걸 안봤는데 왜 저걸 내려오냐 하면서 막 이런것도 있고 준석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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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시드라면 그나마 나음 아 진짜요? 근데 죽었잖아요 퉁퉁님이 퉁퉁님 술 많이 드셨어요? 저정도면은 만추인데? 아 존경한다니요 아니 저를 존경한다니 잠깐만 잠깐만 저를 존경한다니요 아니 이거는 이 십없는 일이야 지금까지 고박씨고 변나태리하면서 놀리신분이야 한 트럭이었는데 아니 저를 존경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다먹고 막 진짜요? 얼마나 드셨길래 아 나 진짜 연습할래 이제 진짜 진짜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이분들 깜짝 놀래시켜줘야겠어 검은콩니코아 안녕하세요 끌려왔습니다 이제 뭔소리에요 존경하는 스트리머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존경하는 스트리머밖에 안 보여요 저를 존경하신다면 1번을 아니신다면 2번을 여러분의 민심을 투표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안되겠소 잠깐만 오스 고스나리는 좋은 스트리머라고 생각 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고 박스 보는 저리가 2번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민심이 궁금해졌습니다 자 고 좋은 스트리머를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는 1번 고 박스 보는 저리가 2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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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다시 어차피 환전 다시 환원할거에요 다시 다시 돌려줄거기 때문에 갑자기 민심이 궁금해져가지고 자 봐봐요 뭐야 3만 3만 6만 아니 잠깐만 6만 아니 보통 투표 때도 7만 이런거 안나와 9.4만 흐흐흐흐흫 이거 10만 나오겠는데 지금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10만 나오겠는데 네 야 흐흐흐흫 흐흐흐흫 자아 이거 제출 종료하고 역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아니 뭐야 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민심이 이 정도로 안좋았단말이야 삭제했어요 걱정마요 다시 포인트 돌려드렸어요 아 진짜 골씨나리 진심 진짜 방송 방송 접어야되나 아니 골씨나리가 이 정도면은 민심이 이 정도면은 할만 다했지 방송이 생끝난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요 소주만요 괜찮아요? 네 그거 건강이 되게 안좋아요 저는 소주 한병 한병밖에 못마시는데 와 이렇게 공격이 온다고? 끝난다고 이렇게? 개그맨이 딱이죠 뭔소리에요 저는 개그 캐릭터와 어울리지가 않아요 방금 저 죽였으면 누구에요? 네 퉁퉁이 충퉁이 퉁퉁이님 쇼주 열병을 드셨다니 그러니까 내 말이 내말이 몸에 해롭지 조심하셔요 아 술 즐기시는건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안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고추나리랑 같이 함께 해야지 민심은 민심이고 어 이렇게 소소하게 게임도 즐기고 나중에 크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어 얼굴 소통도 하고 어 먹방도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할건데 아직까진 얼공이 안되서 그렇지만 글쎄요 언젠간 할거에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얼골이라니 얼골골절을 얘기하시는건가요 혹시? 얼골이라니 진짜 하필이면은 단어가 하필이면 얼골골절 언제 되실건가요? 라는 얘 안돼요 유튜브로 일단 어느정도 되야돼 일단은 이거는 의미없어요 저는 그렇게 어 자신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겨요 자신이 없겨요 여전기지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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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저기 들어가고 배웠다 오늘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떨수윈입니까 아리재빕니까 사업 사업하시는구나 퉁퉁님 아 그때 그 강 말씀드려도 되나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퉁퉁님이셨나 다른 분이셨나 이기 아 천안 다른 분이네 언젠가 천안 가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천안이면은 어차피 대중교통 유회도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정보는 지금 여기서 알려주지 않으셔도 되구요 일단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는 현금결제 현금결제 중 안하는 현금결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친하신 분들이나 있으면은 현금을 좀 들고 다녀요 현금결제 할려고 자 일단은 네 제가 넋두리 한번 넣었구요 아 그렇군요 아 야 부자시네 퉁퉁님 사업 잘되시길 바랄게요 퉁퉁님 이 스크리머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퉁퉁님 저는 비록 직장인에 불과하지만 네 그래도 사업하시는거 잘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런 의미로 네 저한테 한번 져주시면은 퉁퉁 퉁퉁퉁 퉁퉁퉁 저주시면 저주시면 안될까요 퉁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티머를 하셨으면 좋겠어 제 바램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유지하는게 좀 어려운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도전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램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성공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 맞말로 이 스트리머도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라는 마음가짐을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와 진짜 갑자기 감동적이려고 하네 뭐야 에러코드님이 돌아가셨어 나로 인해서 아 졌다 이거는 아아아아아아 저랑 같이 여행가는건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 컨텐츠이긴 한데 어쨌든 고시나리가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됐을 때 얘기에요 그리고 어른 학생하고 가려면은 부모님의 허락이 절대적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줘야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시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쵸 어른이 되면 되죠 안돼요 아니 이 스트리머를 뭘 믿고 뭘 믿고 한번도 만나본지 없는 사람하고 뭘 믿고 내가 부모여도 그건 허락을 못해주죠 어른이긴 한데 아 진짜요? 어른이예요? 그렇구나 죽을 각오라고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는걸 왜 전자에 안해두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수님 강연 아니에요 교수님 강의 들으세요 교수님 강의 들으세요 안돼요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젠가 서울에 사시게 된다면은 제가 맥주라든가 쇼주라든가 한번 사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분들하고 같이 계실 때 제가 갑자기 합격하는 건 아니고 이 스트리머를 갑자기 알고 계신다 어 혹시 고시나님 아니세요? 아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뭐 사드리는 약간 그런걸 해드릴 수 있지 그런 퍼포먼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건 좀 인정 왜냐면 여기가 하도 두둑여 맞아가지고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게 기적이긴 해 둥퉁님 이거 툴 드신거 맞나요? 맞나요? 툴 드신거 맞나요? 제가 봤을때는 쇼주가 아니라 샤이다를 드신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네 질병? 왜 뭔 질병이 있길래 얘기해봐요 뭔데 금강님 뭔데 어? 아리재비님 어서오시구요 오렌지병 오렌지병 오렌지병이 뭐야 아니 깜짝 놀랬잖아 질병이라기보다 깜짝이야 네 아 오렌지병 아 오렌지병 아 오렌지병 아 오렌지병 아아 아니 저기 혹시 학교가 드립학교입니까? 네 왜이렇게 드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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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감기 그거 낳으려면은 일단 링기 한번 맞으세요 제가 한번 걸리면 되게 심하게 걸리거든요 자 아리재비님하고 코드님하고 싸우면은 에러코드면 누가 이길거같으면 저도 코드님 이러면은 고 시나리 강제로 해보죠 예 들어와봐요 자 자 어느 분이 이길지 자 두 분 남겨놓고 자 이정도면은 한번 해본만하지 네 이렇게 다 되는데 자 에러니 에러니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네 에러니 대 아리재비 아리재비님이 더 편하다 그러면 이것도 에러라고 적어가지 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정도 형편이 넉넉 잘하소 아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도와주고 싶어 진짜 고 시나리가 힘이 되면은 정말 도와주고 싶어 힘이 되려면 로또 1등이 답이다 로또 1등이 답이다 진짜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적이 필요할때야 저럴때는 기적이 필요할때야 저럴때는 예 고학수도 뭐라고 놀려도 이렇게 이런거는 좀 정이 가요 어쩔 수 없어 아시는 분이 아픈거는 내가 보일 수가 없어 물론 이게 어느정도의 고통은 그 자기 성장이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질병은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를 얻으면은 교육이 되는거고 거기서 뭔가를 잃으면은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제빈니 에러코드님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는 별 얼마 걸리진 않았어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진심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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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분이 계실지 궁금한데 오 드디어 벌써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한번 더 티스피 그렇죠 나왔구요 저기 티스피 준비하고 그렇죠 이제 티스피이 나오면은 티스피 나머가 가구요 자 아리제빈님 뭐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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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황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보내지 못하면 끝나버려요 과연 과연 갈까요 과연 야 갈뜩마뜩 야 살았어요 그리고 숨을 너넣지 못하면은 도시나리 이 스피한테 돈 끼시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돈 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그거 말씀드리려고 물론 물론 제가 돈 받으면 기분도 좋지 근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고시나리한테 투자하시는거는 돈 돈 주시는거는 아니에요 저한테 광고투자할게 유튜브 구독이라든가 이런거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아리재위 아리재위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줘야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돌려드렸구요 놀리기는 할겁니다 젠장 들어와요 빨리 네 잠깐 감동적일 뻔했다가 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가지고 승리 축하드려요 판단을 못하신 뭔소리에요 그쵸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들어오시구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은 이제 뭐 고수분들도 들어오시죠 퉁퉁님 아직 술 한잔하고 계신가요 토카이님 뭐하고 계신거에요 준석님 제가 어 초대해드렸는데 다시 안하실건가요 네 저리에 달렸다고 해서 한번 별들의 전쟁 한번 해볼까 다음판 다음판 별들의 전쟁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판 별들의 전쟁 컨셉 컨셉방 이번엔 컨셉입니다 오일클로 오일클로 막았다 야아 오일클로 막았다 뭐지 방금 뭐가 날라왔는데 오일클로 막았어요 와아 댕신기해 와 방금 올클에서 올클로 막았어요 이거는 쇼츠 영상도 나왔어요 이거 쇼츠 각이 나오네 좋았어요 이런 각 좋습니다 물론 많이 보진 않지만 이렇게 한 분이 갔으면 좋겠지만 가진 않고 야 뭐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지금 죽을까봐 아니 떨쇼님 저로 인해서 돌아가시다니 어 잠깐잠깐 와 나 짝대기인줄 알고 또 실수할뻔했다 에이 아니구나 이거 이거 이게 아니구나 아 큰일났뻔했다 와 자꾸 왜 공격이 오지 왜 공격이 오지 안 돼에에에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나가던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나가던님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나 지금? 네. 오늘 지나가던님이 무척 보고 싶다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분 계셨는데. 네. 진짜 진짜 진짜. 어 계신다. 엄지님 오셨습니다. 네. 진짜 보고 싶다 그랬어요. 네. 네. 봐봐. 이게 어? 시청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면 나타나는 효과라니까. 기분이 좋잖아. 물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도. 네. 네. 자. 스타들의 전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스타만 있으신 분. 여기 앞에 스타만 계신 분만 계세요. 네. 와보세요. 예. 스타. 스타들의 전쟁. 예. 스타들의 전쟁. 앞에. 여기. 스타. 여기 이거 있죠. 별. 별. 별들의 전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별들만 모아주세요. 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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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준석님하고. 자. 올려보내겠습니다. 토카이테오님하고. 올려보내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예. 별들의 전쟁. 금강님은 왜 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별댄시 준비되셨나요. 네. 과연. 자.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이에요. 자. 별들의 전쟁.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별들의 전쟁. 야. 준형. 아니. 준형님이래. 저기. 야. 아임. 내배로 왔니. 괜히. 별. 저기. 아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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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부터 있어가지고. 양악당에 있어. 별들의 전쟁. 그러니까. 별. 별. 달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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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늘에 별이 되셨습니다. 네 아 지나가던 님이 여자였어요? 여성분이였어요? 이야 이제 다 들어와요 GG 와 태훈님 잘하신다 이제 다 들어와요 이제 다같이 시작하는거야 이제 아 해보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컴인 게임이 할 생각 없었는데 재밌겠다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 별들의 전쟁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별이 될지 몰랐지 흠 자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이내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무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잠 Sachen 야 뭣도 안했는데 이렇게 당하기야? 와아 이걸 죽는다고? 아 뭐 찌르기 안되나? 잠깐 찌르기 아 안된다 으어어어 어어 어어 살았다 우와 살았다 으어어어 봤어요? 살았어요 뭐지? 고시나리 댕천재인데? 분명 죽었어야 봤는데 이제 죽었지만 걔도 아까 잘 살았다 진짜 잘 살았다 야 진짜 잘 살았다 어떻게 살았지? 4등 했다 아 안에 왜요 우리 화요인이 왜요 별들의 전쟁 영어로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요 아 아 실겸 이런 어 킹도토리님 이렇게 된거 바로 초대를 해드려야죠 납치 아니에요 초대 납치 아니에요 초대할겁니다 패신맨님 잘하시잖아 아 자 킹도토리님 들어오셔야지 이제 초대드려야지 킹도토리님 오세요 들어오실겁니다 제가 초대를 했기때문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킹도토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납치라뇨 합법적 초대라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아 오 어 자꾸 왜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거야 이야 곧두나이는 진지하게 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야 장난아니다 와 공격이 엄청 들어와요 이게 바로 다굴이라는건가 ㅋㅋㅋ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그 야 푹싱맨님이 페싱맨님이 당하셨어 와 쌓이는거 봐라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감사드리겠습니다 납치라뇨 초대 초대 인바이트 인바이트 키드네픽이 아니라구 인바이트라고 인바이트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대 부족다 부족다 하려면 지금이 감도를 아 그래요? 혹시 뉴헥님 혹시 유튜브 구독 누르셨나요 고스나리 왠지 구독을 안 누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씀해 보세요 느낌이 진하게 들었어요 방금전에 아 이거 앉았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뉴헥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제가 고백해서 많이 놀랬죠? 파이팅 아 뭐지? 뭔가 머릿속이 되게 맑아지는 느낌인데 파이팅이란 이 뭔소리야 싸우자는거에요? 싸우자구요? 와 공격이 장난아니게 들어온다 지금 일단은 많이 줄여놔야돼 안그러면 이거 큰일나 지금 줄여놓자 어 클리어 워터님 오셨다 자아 오셨으니까 또 뭘해야된다? 인바이트를 해야된다 오셨으면 인바이트가 기본이죠 와 왠지 왜이렇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지? 왠지 왜이렇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느낌이었나? 맑아지는 느낌이 이 느낌이었나? 예옹 이 느낌이었어요? 예 견자말 진정한 고규가 될려면 아직 멀었구나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녹 야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패싱맨이 위험합니다 공격 한 번 당하시면 끝나요 아아 끝났어요 그어 왜요 검은콩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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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검은콩님 몸좀 괜찮아요? 아까 37도라고 하셨잖아 쉬는게 낫지않나? 저건 왜 저깨우신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푹 자요 네 저 놀리는건 용납이 되지만 아프신건 용납이 안돼요 계속 아프시면 곧씨나리한테 혼나니까 무리하지마시고 푹 주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미네벨오님 이겨봐요 이길수있나요 아 못 이겼어요 끝났어요 어 살아있었다 이행 자 바로 자 기다려봐요 클리어 워터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대입니다 인바이트에요 여러분 키드납핑 아니에요 강제라뇨 들어오고 싶으셨과 어 곧씨나리가 하고 있잖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고 곤란해 하신 분한테 제가 도움을 드린것 뿐입니다 도움의 꿈길을 드린것 뿐이에요 와 살벌하다 진짜 와 어떻게 야 와 그렇게 줄여놨는데 다시 쌓였어 와 그리고 죽었어 와 고스라고? 고스라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고스날이 지겨워요 도대체 어 고스날이란 몇번이나 어 할거에요 불렛비님이 뭔소리에요 그만해요 왜 자꾸 1대1 하는데 제가 더 못해요 어 어 제나님 제나님 계셨구나 날으셨어요? 왜에? 왜 나르셨어요? 왜 나르셨어요? 자 근데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전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면은 아 과제 이런 이런 저런 몇판 하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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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따가 할게요 1대1 일단은 제가 검은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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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하고 금강님꺼 오케이 저장만 해놨어요 됐어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과제 화이팅! 과제 화이팅! 모든 열심히 사시는 분들 화이팅! 뭐 especially 스크롤 저장만 해놨 아 야아 공격받아 진짜 탈벌하게 오네 이럴땐 또 티가 잘 안나온다 진짜 되게 웃겨 이럴땐 티가 엄청 잘나오다가 와 죽을뻔했다 난 지금 뭐한거일까 받는다네요 어 잠깐 잠깐 우와 죽을뻔했네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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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게 어디있다 와아 이건 이제 잡겠지 하지만 끝까지 해보는거지 와아 이거를 못이기게끔하는 아아 한화탄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의 유일한 유일한은 아니고 저기 구독자 좀 구독자 몇 명이지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 한화탄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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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골피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최혜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역시 구독은 역시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골피나리 구독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만 하면 안되겠 야구보고? 야구 오늘 누구랑 했지? 아 그렇구나 댕 짜증나셨겠다 걔 유니폼 입고하셨을텐데 네 이번엔 아 아쉽습니다 에러코드님 아아 자 한 세판정도 하고 일대일 그거 하도록 할게요 두판 남았죠 어어 진짜요 에러코드님 나가셨다 이란 자란 용쿠 아 쿠키런이구나 쿠킹덤이 아니구나 저는 쿠킹덤 쿠킹덤 유저인데 네 아 아 잠깐 나 뭐하고 뭐하고 와 뭐했지 나 바본가 네 아 뒷피날려다가 이상하게 나버려가지고 응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 킹덤경 쿠오분 아...클랜 없으시면은 제 클랜 어떠십니까? 지금 저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저기 계셨다가... 안 계셔요 안 하셔요 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 아...잘 하신다... 아...잘 하신다... 야... 반격 엄청 왔나 보다 와...왜...이거를...이거를...이거를...이거를? 야... 이 연속 끼치고 힘이 별로 없다 네...구 오브는 안해요 하려고 깔았다가... 쿠키한테 인간... 너는 인간도 아니냐는 소리 듣고 다시 접었어 쿠키니까 다시 오븐에 넣겠다고 하니까 인간도 아니래요 사람도 아니래요 쿠키한테 쿠키한테 저보고 사람이 아니냐는 소리 들었다니까요 제가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안 했다고요 제가 자...한판 더하고 1대1매치 가보도록 할게요 뉴비 죽어요 누가 뉴비에요 진짜 뉴비가 들으면 울겠다 와...와... 이거 어떻게 살아남지? 와...이거...안된다 전 푹 쉴게요 알겠어요 여하핳 미쳤다 1대1때리는 약하고 오 진짜요? 야 미쳤다 자 이번에 1대1 되죠 일단 검은콩님 계십니까 검은콩님이 계시죠 1대1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콩님 대 고스나리 검은콩님 아니 고스나리가 있고 같으면 1번을 검은콩님이 블랙빛님이 있고 같으면 2번을 눌러시면 되겠습니다 1대2는 부담될 수 있는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는거라 맞아요 정확하세요 맞아요 제가 1대1에 약한 이유 다들 고스나리에 집중이 되있잖아 야 블랙빛님이 100% 이긴다고 되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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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는 억가가 심해서 그렇긴해요 솔직히 억가 심하긴하지 이거 억가 때문에 제가 2등도 하고 3등도 하는거죠 제 실력에는 원래 꼴등 안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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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한테 투표를 안해줍니까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1포 진짜 정없다 1% 지금 160%를 먹겠다 야 1% 지금 아니 11% 지금 31% 지금 야 20대 80이에요 어떻게 된거야 자 일단 이렇게 가구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림 다음판 준비하시구요 저 짐지보드 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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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님이랑 저랑 한 번 더 붙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룸님은 내려가시고요. 아임 레벨 1님 올라오시고요. 맞아요. 제가 더 못했어요. 인정. 솔직히 인정. 진짜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인정. 됐죠. 아임 레벨 1님 700 걸렸어요. 이거 저 이렇게 해드릴게요. 웃음기 빼면은 과연 어떤 실력이 나올지. 욕심쟁이. 30%로 700%를 먹으려고 하다니. 진짜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얼른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뭐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킬 안오잖아 다시 맞다 아, 잠잠, 감은 났다.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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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안 된다. 아, 연습해야 돼, 안 되겠다. 지금의 나로는 안 돼. 지금의 나로는 안 돼. 됐어, 언제 1대1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다 들어와요, 이제. 다 같이 해요, 이제. 컴인, 컴인, 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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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해도 되나요? 뭔 스포요? 뭐, 스포 할 게 있어요? 해시맨님 뭐 하시나? 일단은 한 판 하고, 한 판 하시다 보면 들어오시겠지. 야, 이건 뭐, 이번엔 아무것도 없네. 와, 공격 오는 거, 보소, 속도. 어, 아임 레벨 언니. 아까 이렇게 돌아가시지. 아니, 아까 전에는 돌아가시지 않다가. 왜 이럴 때 돌아가시는 거야. 어? 어? 잠깐, 잠깐. 아니, 아아! 오늘은, 아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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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 화나타님. 아프지 마세요. 다들 아프신 거야.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곧 수날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이 없어요. 저, 군산 놀러 갑니다. 지인들하고, 군산, 군산 놀러 가니까. 누가 1대1로 저렇게 주십니까? 저요! 저요! 저 저렇게 1대1로 죽어본 적 많아요. 군산 놀러 가요. 군산에 뭐 축제 있다던데? 라인님 방송 없으면, 하나타님이 방송... 아, 뭔 소리예요. 하나타님이 방송하시면 되죠. 우리 스트리머로 데뷔하셨잖아요. 화려하게 데뷔. 근데 왜! 저한테 링크 공유 안해줘요. 저는 하나타님 방송 못 가봤다고, 다른 분들은 다 가셨는데... 오디나닌이 아니! 끝에 나리가 나리로 끝나는 샤오면 착하다고... 튕겨... 튕겼다. 오디나닌이 어서와요. 지금 이 계정이에요. 아, 오케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요. 하이 프로! 아... 아임... 프로...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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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욕이죠, 이거? 욕이죠? 네. 흐흐흫... 몰라, 저 샵으로 보이는 건 욕 같애. F로 해서 K로 끝나는 욕 같은데... 아니대요! 토스... 앗,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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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레벨언니임! 또 돌아가셨군 정신 이해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꽃이나리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도 되죠 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cut 네네네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갑자기 안좋아졌어 실수있어 저기다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말이지 갈 konst 소issors 파맨 파맨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갑자기 안좋아졌어 진짜로 실수했어 저기다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말이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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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아 웨이트!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됐어 일단은 팔로우 해놨어 팔로우가 안되어있다니 야 오디나니 역시 끝에 나리로 끝나는 사람은 착하다니까 어! 근데 고스나리도 끝에 나리로 끝나잖아 어 뭐지? 나는 노리지 않았는데 왜 나도 끝에 나리로 끝나지? H로 시작하는 거 거짓 명제라니야 뭔소리에요 명제라니 원래 별종을 잇는거는 고스나리가 별종이긴 하지 고스나리가 별종이긴 하지 미래가 될게 F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마요! 여러분은 A플러시 S 등급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아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음 나쁘지 않구만 어 뭐야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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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야 나 에스플라스 가지 말라고 진짜 저지를 퍼붓네 내가 그렇게 내가 에스플라스 가는게 쉽냐 뭔소리에요 갑자기 뭐니 이 차절니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뭐에요 왜왜왜왜 나는 저지를 퍼붓지 않았는데 아니 형적 얘기한거에요 형적 애씨라는건 없지만 아니 흐하하하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마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저지를 퍼붓겠습니까 아아 근데 에스플라스 이라면 뭐에요 왜 x인가 랭크가 어떻게 돼 에스플라스에스플라스에스플라스에스플라스에 X 아아 U 아 U? 아아 아니 몰라 나는 이거 랭크 잘 몰라 A바퀴 몰라 A플러스 밖에 몰라 제가 그 랭크를 하죠 액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은거네 뭔소리에요 A플러스니까 이왕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아 어쩐지 A플러스들이 U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B의 관점 덤촌님 B의 관점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 엄청 잘하시면서 자 오늘 처음오신분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간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관부 데이트리스 체크는 최강자 별생각없이 아하하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핳ㅎ 저건 인정이다 얘 뉴비가 어떻게 잘하는지 관심은 있길거 아니에요 아아 이 티큰 하고싶었는데 아쉽다 그냥 올큰만하라 이거네 와아 지금 공격 Bun깎이 엄청나게죠 와아 혹시 날이 왔으니까 살아남았습니다 잠시만 leaf 잠깐만 잠깐만 헛소리 한번은 하게 해줘요 퍼클 셋업 그거 아님 아 진짜요? 저 이거 밖에 몰라요 퍼클 셋업 그거 밖에 몰라요 네 뭐 뭐? 아 진짜요? 제가 한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요? 이런 확기는 맞는데 네네네 어..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기 쉽게 설명해줘요 네 오른쪽이어야 아 그래요? 자 오디나이님이 봐주시긴 하지만 신부는 봐주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적당히 하다가 속도 빨라질겁니다 보통 저게 위기인데 위기라고 생각들지가 않아 저러고 살아남으시거든 저러고 살아남으시거든 야어어엏 이제 빌드는 연습해야지 이 빌드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이거 해봤자 에이 에이 마이너스 딸이 정도밖에 안돼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오오 들어갔어 오 잘 됐잖아 응 나쁘지 않구멘 아 빌드 종점 아아 저는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알아야지 즐기죠 와어어어 20초 이내로 못 끝내면 저요 아 진짜요? 곱아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내 학교 잘 다녀오시구요 이게 뭐 어디가 좀 됐다는거지? 아 뭐 아 잠깐 이게 아닌데 에헤이 잠깐 생각하다가 빌드 말아먹었네 빌드라고 애초에 아 뭐야 할 것까진 아니지만 막아버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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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보는거야 자 이제 시작이야 아 아 자꾸 왜 이런 미끼드랍이 나오는건지 안 그래도 못하는데 미끼드랍 나오면 안되는데 최소화를 해야되는데 아하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아 잠깐 못했어 못했어 아 젠장 또 또 또 실수했어 또 곱씨나리 또 실수했어 또 실수 한 곱씨나리 하지만 바로 복구한 곱씨나리 하지만 바로 복구한 곱씨나리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돌아가신거야 난 실패했는데 내가 밉다 아 아 아 아 우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차 가?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어렵다 테트리오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다니 그래도 전부 다는 실력이 자극심적 좋아죄고 있어요 다들 일찍 주무시러 가셨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헤헤헤헤 알아버렸어 그렇게 하는거였구만 와아 공격봐라 야 엄청 들어왔어 공격이 방금전에 진짜 죽는줄 알았네 클리어 버튼이 다시 들어오셨다 왜 튕기신거지 식사하러 가셨던건가 이 시간에 추웠습니다 자 웃음끼를 뺀 고씨나리는 아으어우어우어우 행정 네 그냥 고씨나리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그냥 웃음끼를 뺀 고씨나리는 하고 이제 아무 말도 안했어요 내가 믿다 아 저게 저게 안들어가지는구나 내가 믿다 이런 실수만 있어도 어어어 아 아깝다 근데 왜 전보다 휙도가 빨라진 것 같지 그러게요 음 이제 세팅방도 조용하구만 고발을 외쳐야될 시기가 가까워졌나 봅니다 에이 젠자 나도 이거 할 수 있다구 나도 보고 배운게 있어 어허어엇 어허어엏 펜 trabaj间 헤헤 еш elder regardless 어어어 어허어엤 어허어енд력 어허어엉 어허 됐어 이대로면 충분해 여기도 공격만 많이 안당하고 저게 잘 싸워만 놓으면 돼 할 수 있어 골씨야 넌 할 수 있어 자 어떠한 어떠한 역경도 이겨 내진 못했지만 어쨌든 해내왔잖아 늦게 왔잖아 와아 짝.. 아 뭐야 뭐야 왜 짝대기가 안 들어갔어 와아 아 바보 아 짝대기가 안 들어갔어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니예요 실패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우리나이님 화이팅 제나님 화이팅 아무나 이겨라 저거 넣는게 너무너무 편하네 와아 역시 역시 등급기는 달라 와 드디어 킬이 빨라진가봐 아 돌아가셨나요 야아 이걸 살아요? 살아요? 우와 역시 오디나이님 내가 많이 회전하면은 더.. 더 빠지나? 나이님이었음 사망확정이죠 아니에요 사망이 확정이라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지 희박했겠지만 저는 기적을 몇번 보여드렸습니다 골스레리의 기적 저거는 왜 그렇게 하신거지? 빌드가 있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모아 처음 봐 저거 뭔소리 이예엨 0%는 아니네요다행이네요 마이너시의 블루차 taking 마이너시는 아니겠구나 이야 잘하신다 확실히 야아 와아아아 와아아아 미쳤다 아까 아니라고 했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거였나? 됐다 와, 공격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야.. 공격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다 하고만 있는 호 irrespons이 끊hir które오 다들 나가시는구나 와 잘하진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지? 연습이 답인가? 누가 들어오셨다 클리어 워터닌 다시 들어오셨고요 어허 아 왜 바꿨지? 안 바꿔도 됐는데 왜 바꿨지? 어디나 있니? 왜? 어쩌다가 이런 미쳐나는 것한테 돌아가신 겁니까? 실수하셨나 봐 아니면은 엄청나게 뭔가 공격이 들어왔구나 아 모기 이 자식 괴롭히지마 아 진짜 모기 아 모기 아 진짜 모기 아 진짜 아 진짜 와아 어렵다 이러고 또 금방 따라잡힐거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많이 해줘야되요 공격 한번에 들어오면은 답이 없죠 뭐한거지? 와아 되게 집중하네 와아 뭐지? 자아 자아 극적인 우캠형 보여주시나요? 저 골씨나리라구요 아임 스크리머 아임 스크리머 아임 스크리머 아임 스크리머 아 뭐야 뭐야 나 저기 둔적 없는데 아아 또 또 또 실패해서 또 죽었어 짝대기 안나오지 에헤이 민심이 있었나요? 자 근데 모기 아니 대찌님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가만히 계시다가 모기 나오니까 바로 등장하시는거 봐봐 아 모기가 왜 나한테 돌진을 하냐고 오랜만에 이겼다 어이 에헤이 에헤이 와 공격밟아 야 난 풀콤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는 깎는거를 위주로 하자 안되겠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아아 êuического 이정 으 automatically 뭐오예요 고스나린은 신고하지 않는다는건거 같은데 네 왜 모기는 신고하고 고스나린은 신고하지않은거지 아 모기 이 자식 잡지도 못했어 심지어 희생도 안했단 말이야 얘 잡아야지 희생이지 잡지도 못했어 빨라 빨라가지고 도망가 도망자 치고 어 드디어 완성됐다 엄청 억울하시겠다 진짜 이쁘게 쌓았는데 죽었어 죽어라 곧씨라뇨 곧씨나리가 죽으면 방송을 더 이상 못보는데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더 이상 못보이는 괜찮겠어요?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끼리도 대화를 못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방송 오오올 곧씨나리의 의지는 금강님이 있겠다는겁니까? 저희 의지 꽤 힘든데 네 아 고바씨보의 기운은 없을정답 뭔소리에요 일단 곧씨나리의 이름을 가져가는 순단 고바씨본데 물론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와우! 아이고 잠을났다 딱 열두시까지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쏘 풀콤을 날라가지요 와우 와우 빡겜이 나한테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걸까 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걸까 아 죽잖아 고끼야 아 이거 이번밖에 없나 으 으 어어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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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흥 야 그와중에 아잇네벨언님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금강님 정리해드렸다는 말씀을 미리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골씨나리 바보를 지을건데 지금 정리해봤자 뭐합니까 괜찮아요 적어도 금강림보다는 한단계 위에서 죽은거 아니야 끝났네 어쩔 수 없지 여기서와도 이겨야지 어쩌겠습니까 끝났네 아 해보자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 전 버린지 오래입니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반대구나 아 하지만 이런거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죽으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심착하게 다음 게임으로 좋은식으로 Go to Pirate 보호 그렇지 버무빈 Todo after 살아 와우, 무섭다 아임 레벨업님, 잘가요 미리 잘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클리어 워터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가요 야... 클리어 워터님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맞구나 야... 무섭다 불티들이 있으셨나? 테트리오 플레이 하나의 분노가 느껴지는데 아, 또 또 또 또 아... 갈 수 있겠다 오, 해보자 오, 해보자 아... 이거면 안 되는데 아... 아니야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야 아... 망했다 이게 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되려면 역시 영입품이 많이 필요하겠다 진짜 야... 이거는 안 된다 혹시나 이대로는 안 돼 음 음 와... 공격 봐라 와... 공격 탈벌하네 진짜 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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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아직 안 죽었다 와... 와... 이걸 사라? 이걸... 산다고? 야... 인기 운명 안 했으면은 바로 죽었다 진짜 아... 짝대기 아... 하필면 여기서 저런 실수가 아... 와... 진짜 억지로 억지로 살고있다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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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내가 왜 여깄어 내가 왜 여깄어 내가 왜 여기 있어 오디나리님 감사합니다아 감사합니다 오디나리님 감사합니다 오디나리님 네 네 오디나이니 감사합니다 역시 끝에 나리로 끝나는 분들은 착하다니까 야 어떻게 된거지? 조작이라니 잠깐만 나는 어떻게 이기는지도 몰랐어 지금 어떻게 이기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되게 이쁘게 내려왔다 아 나 뭐한거지? 아 와 진짜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살다가 이 겨우 야 진짜 꽁숭했네 꽁숭 이거는 봐준거야 진짜 이거는 이거는 내 실력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마 너는 실력이 없어 아직 이기만한 까면 안돼 겸편해지자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잠깐 왜 이렇게 된거야? 왜 이렇게 된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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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도가 엄청 빠른게 느껴지는데? 와 졌다 이거는 맞았다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야 안 끝내니까 신이 끝내려오셨구만 끝났다 아아 야 잘 버텼죠 그래도 재난이 잘 버텼죠 잘 버텼죠 감사 실력이 늘어나는게 느껴진다 조금씩 멋있다 그쵸 멋있죠 그쵸 잘 버텼죠 감사아 이제 테트리오의 재미를 좀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테트리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쵸 난 뭐한거지? 나 혼자 위기를 어 뭐야 이게 아니었구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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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오 어우 야야야 와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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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야아 와아 확인사살 아주 좋다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확인사살 당하신 분이 확인사살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삐가는게 아닐까요 뭔소리에요 저를 아직도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시다니 왜 쉬는 생각을 안해보세요 뒤는 생각을 안해보시고 여러분들엔 버릇이 있어 자꾸 골스나이를 과대평가를 하려는 버릇이 있어 과대평가하면 안되는 스크리머 1이 아닙니까요 그니까 과대평가라구요 말씀드린게 과대평가라구요 오디나님 화이팅 제나님이 남으셨기 때문에 이거 방심하다가는 또 골라갈수도 있기때문에 또 골라갈수도 있기때문에 또 골라갈수도 있기때문에 저렇게 공격을해도 끄떡을안해 뒤 뒤가 낫지 뒤의 의지잖아 뒤의 의지 몽키 루피의 의지를 잇는 아니면지 뒤의 의지 뒤의 의지 아무튼 뒤에 의지 나도 모르겠게 어쨌든 뒤에 의지 나도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퀴퀸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디지...뭔소리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한번 우리 금강림들 스트리머 돼봐가지고 내가 한번 놀려봐야돼 어? 금강림만 금강림만 이제 스트리머 데뷔했어요 해가지고 헤헤헤 금강림바보 막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래놓고 심작없다 흐흐흐흐흐 그렇긴해 자 마하판 가겠습니다 어? 스트리머하고 있어요? 진짜요? 마하판 가겠습니다 웨어 투티니 웨어 왜왜왜왜 왜 물음표야 자 이번에도 망했다 깔끔하게 망해주고요 어 뭐야 티스피니 자동 완성됐잖아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티스피니을 해야지 해야지 티스피니을 했어야지 죽을뻔해 억울하게 죽을뻔했네 진짜 와 진짜 억울하게 죽을뻔했다 야 티스피니 만들어놓고 희지 노트하고 죽을뻔했고 그리고 죽었다 하트 애니멀즈 계속하고 있는 아 진짜요? 방송하고 계셨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팔로우 해야지 뭐야 금관계껏 봐야지 팔로우 여덟 명이네 좋네 낮시간 때 아아 그렇구나 그치 내가 일하고 있을테니까 그러면은 안되겠구나 흠 죄송해요 자아 오디나인이 적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셔가지고 주말이면 아하 여자 조심해야돼 아까 오디나이님 어떻게 이겼는지 이따 니플레이 한번 돌려봐야겠다 포인트 어디에다 끼지 얼마나 모으셨길래 조만간 실게 만들어드릴게요 와우 오디나이님 마지막 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 전에 한판만 더 할게요 한판만 더 이제 물음표 나오지 이제 한판만 더 한판만 더 아 공격이 너무 빨리 와요 자 안정권을 돌입하기 위해서는 빨리 쌓는게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쌓는건 의미가 없어요 저 빨리 쌓아가지고 한 번 내려주고 한 번에 올라오면은 그때 끝나지니까 와아 한방이 끝났다 아 끝났어 젠자 오래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저거 뭐야 이 분 뭐야 아임네벨어님 뭐야 그쵸 어디서 피해를 보신거에요 네 줄여봐요 네 능력껏 줄여봐요 네 줄일 수 있으면 네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공격 들어오고 저거 처리를 못했겹 하하하하하하 어차피 그냥 죽는대요 아 그렇지 야 지금 좀 줄었다 여 야 야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진짜 끝났어요 자 수고많이 하셨구요 자 참고로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급히까지 방송이 없어요 제가 놀러갔다 오기 때문에 잘 놀러갔다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 군산 잘 다녀올게요 수고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지무시고 다른 분들 방송하시면 꼭 놀러가시고 저기 심심하시면은 디코 놀러와서 디코에서 노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안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자요 고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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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되면은 일단은 빨리 저기 제1스킬머 되가지고 후원할 수 있게끔 좀 해줘요 후원을 못하잖아 출책 감사합니다 잘자요 고바 그날 Lou 자막 내부 뤼 박alan 뤼 ez 느 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